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지금 저는 부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2박 3일 갔다 왔는데요 이파리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 아이는 꽃이 안 피고 잎이 나려나 봅니다 아쉽습니다 되게 보라색으로 예쁜 꽃이 피더라구요 근데 힘든가 봐요 꽃을 안 펴주고 이렇게 싹이 나려나 봐요 와 토중 노루기 잎사귀가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또 아 귀여워 아젤리아도 3일 동안 제가 물을 주고 갔더니 이렇게 잘 피어 있네요 아 제라늄이 조금 힘들었나 봅니다 조금 여기 입장이 시들시들 해졌어요 제라늄이 제가 물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앗! 아 이거는 다 죽어가던... 어머어머 별 가감입니다 제가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그 다음엔 제가 물을 말렸었죠 와 그런데 이렇게 회생이 됐네요 3일 만에 너무 행복하네요 선아기 별꽃인데요 이게 계속 꽃이 폈는데 지금 제가 이틀 3일 물을 지금 한 이틀 3일을 안 줬잖아요 지금 방금 물을 줬는데 꽃잎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다 말라 가지고 이렇게 시들시들 하네요 아 이게 계속 꽃이 피던 아이였거든요 꽃이 다 말랐습니다 아유 아쉽습니다 얘는 지금 물을 정말 듬뿍 주고 기르게 보겠습니다 물을 듬뿍 주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꽃들이 제가 초보라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던 보라살인데요 아 이렇게 새싹이 정말 많이 났어요 우와 꽃이 필지 안 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렇게 살아 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오 복수초도 3일 만에 우와 이게 뭐야 얘도 꽃이 안 피려나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솜털 같은 오오오오 입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너무 신기해 오 너무 신기합니다 이파리 인가봐요 오 입 안에 이 몽우리가 꽃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도 물을 쭉쭉 주면서 제가 잘 키워 보겠습니다 아 이거 조호야 하트님이 선물해 주신 화분에 심은 아이인데요 얘도 잘 살아 있네요 다육식들은 조금 여행을 가거나 자리를 비워도 조금 이렇게 잘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명절이고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안내러 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희 집은 완전 625625라 안내러 가면 큰일 납니다 아버님이 또 이제 혼자 계셔 가지고요 아 또 안내러 가면은 또 외로우시니까 내려가서 또 아버님 뵈고 인사하고 아버님이 또 용돈을 주셨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게 용돈 또 주셔가지고 제가 받은 용돈으로 예쁜 식물을 또 사러 갈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시댁에 잘 다녀와서 이렇게 영상 한번 또 남겨 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세요 아 그리고 조금 멀더라도 아무리 코로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보고 싶잖아요 영상통화라도 한번 하시고 정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 간에 사랑 나누시고 정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초록 수민이었습니다 안녕하 индdzy